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좀 소개를 해달라 27권 이라 되니까 이제 좀 선별해서 보고 싶은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다 참고로 저는 뭐 나름대로 쓸모없는 책은 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뭐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어찌됐든 그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하는게 또 글로 뭐 그것도 애매하고 나름대로 카페 블로그에 다 오픈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간략하게 핵심을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어 선택하는데 좀 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가장 처음에 썼던 책이 시공간보호지장관인데 사실 이거는 어 개정판이에요 원래는 원래대로라는 원래 제목은 지장관 이야기였죠 그리고 공간 속에 시간여행이라는 부제로 했던 거예요 즉 지장관이라는 것은 공간 속에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천관은 당연히 시간이고 그쵸 천 지 근데 요 시간 지지 속에 있는 시간과 천관에 있는 시간은 당연히 다르죠 공간에 잡힌 시간이에요 공간의 맛을 본 시간 그러니 당연히 다릅니다 마치 시간이란 우주가 폭발 폭발하여 빅뱅 상황 근데 이 공간 속에 시간은 어떻게 다르냐면 지구 뭐 태양 뭐 이런 식으로 물질계가 생겨난 후에 시간은 당연히 다르죠 그쵸 물론 그렇다고 보면 천관이란 시간은 물형이 있다 없다 없다죠 기 그래서 기 시간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 이거 육체야 이건 물질이야 이런 식으로 물형을 가진 상태에서 그 것들을 좌지 우지하는 것 이런 거를 공간 속에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이름이 지장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로 그냥 천관의 시간과 지지의 지장관에 있는 시간은 전혀 다른 거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이놈의 지장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고대에는 지장관을 격을 결정하는 데 있었어요 특히 월지 그죠 근데 이 격이라는 것이 결국 투간 투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지지의 월지에 있는 그것이 천관으로 드러난 것 이걸 투간이니 투출이니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아주 어묘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로 이 개념을 뭘로 이해를 했냐면 십신으로 십신 생각으로 이 투출 투간으로 활용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시간이었죠 어디에 있는 공간 속에 있는 그 공간 속에 있는 숨죽이고 숨어있던 그 기운이 대온세온에서 짠 혹은 사주온곡에서 짠 드러날 때 어떻게 바로 투간투출이라는 방식으로 그 존재를 확실하게 밖으로 드러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지 왜 속에 감춰졌던 그 글자가 천관으로 꼭 드러나야 하지 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장관이라는 것을 넣어야 했지 크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주온팔자는 이렇게 있는데 천관 지지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연월일시 이 궁이 8개의 궁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럼 말도 못하게 간단했을 텐데 갑자기 지지에다가 지장관이라는 것을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왜 집어넣느냐 이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대의 영감들이 왜 지장관을 활용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지장관은 뭐였냐면요 열두 달이 순환하는 과정에 그 공간이 열두 개의 공간이 물형을 바꾸는 물형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로 뭐 간단하게 자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임수가 개수로 변화하는 과정이 자월이야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뭐 묘월이다 갑이라는 에너지가 을이라는 에너지로 변화하는 거야 은제? 묘월에 이미 개로 바뀌는 거야 은제? 자월에 뭐 사월이다 그러면 무경병 이렇게 되죠 그죠 뭐 사월에는 이 경금이 나타나서 이제 꽃을 피워야 돼 그래서 병화로 육양 쫙 펼쳐 그거를 설명했던 거예요 사월에는 자연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 자월에는 저런 일들이 발생해 묘월에는 요런 일들이 발생해 뭐 신올이다 그러면 무, 임경 신올에는 드디어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오는 거야 왜냐? 신중의 임수가 수렴 웅축 즉 공기 밖에 있는 그 수기 바로 개수죠 개수를 신올에 임수로 수렴 웅축하기 시작해서 하강시켜봐 뭐를? 수기를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신올이야 이걸 표기했던 거예요 만약 이걸 신올에 지장관에 있는 글자들 저런 식으로 표기를 안 했다면 우리는 신올이라는 이 달에 자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 당연히 모를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재주를 알아요 그때는 진짜로 지장관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주 개고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투관, 투출 이런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십신으로 투관, 투출을 살펴더라도 훗날 가서 점점점점 그 용도가 사주팔자에서 활용하는 용도가 점점점점 진화돼 가지고 이 시공 명리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간 속의 시간이야 그 시간이 천간으로 지지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천간으로 드러나는 순간 기로 바뀌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 그러면 아하 천간으로 드러난 지장관이라는 것은 시간이 도래하였구나 때가 도래하였구나 그 가능성, 확률로만 지지는 가능성, 확률로만 있던 지지 공간이 천간으로 드러남으로써 밖에서 확인 가능한 사건, 현상을 결정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장관이 없어 신올인데 그냥 속에 아까 말하자면 무임경이 없다 칩시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 신올에는 자연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걸 표현하려고 지장관을 표기했던 거예요 천간에는 신이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것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필 여기다 무병경을 넣었을까 천간이라는 시간이 이 신올이라는 공간에 고기에서는 주도적으로 무병경이라는 천간을 활용해서 자연을 순환시키는구나 이런 것을 표현한 거야 근데 이거를 나중에 사주팔자에서 십신생극으로 격국을 잡아버린 거죠 사실은 십신생극론이 아니고 자연의 순환 과정을 표현한 건데 나중에 사주팔자에서 십신생극으로 봐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시간의 특징을 설명한 것인데 엉뚱한 십신생극론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그 십신생극 격국이 수백 년 전에는 명리계를 지배를 했었죠 그죠 전대 와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시간 공간 개념으로 바뀔 때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십신생극은 2차원 오로지 생하고 극하고 하지만 시간 공간은 4차원으로 바뀌잖아요 그 4차원으로 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시공간 부호 지장간 해가지고 원래 있던 책을 증보했죠 증보 두 배 정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장간 표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외울 이유가 없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자월이다 음 임수가 개수로 바뀌는구나 즉 봄을 향하여 발산 에너지가 폭발했구나 빅뱅하였구나 자축오련 이건 개수가 계속 여기에서 이어지고 여기 신금은 사유 개승기가 있는데 개새끼가 아니라 개신기가 있는데 이 신금은 사유축 삼합의 완성을 뜻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중기는 뭐라고 삼합의 생과 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축토에서는 이 사유축 삼합의 완성 이걸 말하는 거고 아 이 노래는 이제 이 기토가 무토로 확 바뀌고 개수가 병화로 바뀌고 신금은 갑으로 바뀌는구나 아하 이 노래는 이런 행위를 하라는구나 묘울에는 여기에 이어져서 갑이 을로 바뀌는구나 또 지 노래는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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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을이 이어지고 개수는 보다 여기 신자진 삼합 신자진 삼합을 완성해 그 상태를 개수로 표현하였구나 무토는 이 을계를 품는 담아주는 역할이구나 그 다음에 사월에 가면 이 무토가 이어지고 다시 무토가 을목을 경금으로 쏟아내고 개수를 병화로 쏟아내는구나 뭐 쭉쭉쭉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건 뭐 외울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공간의 순한 원리라고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지노리 을계무야 그러면 을과 개가 무과 서로 어떤 연결성이 이어지는 거라고 착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천가는 그저 여기라고 어떤 에너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기토가 무토로 이어지고 개수가 개수로 이어지고 갑이 갑으로 이어지고 맞죠 무토가 무토로 이어지고 중기는 뭐라고 삼합의 생성 아 여기 임목에서는 병화가 이누술 삼합을 출발하는 장생지가 되는구나 그쵸 뭐 사화는 경금이 장생지가 되는구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금은 아 이게 사회적 삼합을 끝냈음을 표시한 거야 신자진의 진토는 어 신자진 삼합을 끝냈으니까 숙이 개수가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전기가 있죠 그러니까 쭉쭉쭉 끝없이 순환하는 이어 시간과 공간이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 지장관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다 나중에 보면 사건에 실마리를 제공해요 이게 왜 중요하죠 통변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고 그 길한지 흉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지장관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장관을 모르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 안에 무임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슨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실파리를 도저히 사주팔자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만 지장관을 이해해야만 아 언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미래 현재는 어떤 일이 있었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거야 추론이 가능한 거죠 지장관은 여기에 쓰는 거예요 물론 지장관만 쓴다는 개념은 아니고 사주팔자 오주십자에 있는 궁위 천관 지지 형충파에 다 써야죠 근데 지장관을 십신 경명 잡는 것으로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 정도로 단순한 짓거리를 하는 게 지장관이라는 게 아니라 자연이 순환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고 이 자연순환 방식이 사주팔자에 들어오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모르면 통변할 추측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실마리를 어떻게 읽는데요 그것이 명리 바르게 학습하기 마지막 통변편에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에는 아 자평진전 적천수 여기에서 지장관을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학파 그리고 시국명리학 요걸 다 비교를 해가지고 사주팔자를 욱 팔자의 운세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써야 돼요 9월 말 10월 요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보시고 아이고 생각 외로 길어지네요 내일 시공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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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